내 삶은 오늘 헤매 gliss 우리님 안녕하세요 네! 국밥 하나 주세요 몸의 힘은 announcements 배고픕니다 오늘도 국밥 한 그릇을 다 처먹었습니다 자리에 누워서도 방송 걱정에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시청자들을 위해서라면 부끄러움도 감소하는 잠들 방송에 제가 볼게요 내일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사는 따뜻한 사람 아니야 오빠가 살게 알았어 이별은 잘 극복하고 있나 소녀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고마운 사람 과연 그럴까? 눈 감으려고 하면 생각나고 밥 먹으려고 하면 생각나 죽을래? 왜 이렇게 앞만 보면 살려 앉아 승연이 승연아 왜 이렇게 앞만 보면 달려왔어 머리도 이렇게 하면 진짜 시절로 했다는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산거야 가끔 너한테도 여유를 주면서 살아 이제 왜 이렇게 앞만 봐 가끔씩 뒤도 돌아가면서 한 걸음씩 쉬어가라고 자신보다 방송이 먼저인 bj 몸의 김 방송 밖에 모르는 바보 사람이 문제다 준비된 bj 오맥김 오맥김은 배고픕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